안녕하세요. 스냅슛 블로그를 맡게 된 김재욱입니다. 오늘 연습은 마지막 연습이고요. 지금 다 안 와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연습을 못해. 뭐야? 하나, 둘, 셋. 왜 가려? 찬이야, 찬이야. 제가 벨트 위에 단추 하나는 잠그는데 좋을 것 같아. 오, 찬이. 맞자, 맞자. 근데 아예 오지, 아예 가서 안 오지 않아. 맞아. 마스코 같지 않아? 아니, 아니야? 혼내준다. 강하다. 안녕하세요, 여기는 너네방이에요. 근데 진짜 안 들리다. 위험, 쳐. 우와, 어떻게 저렇게 되게 예쁘더라? 재범이 형은 평생 춤 맞췄으면 좋겠다. 우와, 형 아이콘데? 어, 나 소리가 안 들려. 나 손에 가는데 이걸로 촬영했을 때. 어,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찍혀. 드롭! 예! 너를 붙이고 나 여기 곧 주변을 빛빛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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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. 동전하는 별. 춤을 시작하지 말고, 래는 그거? 어, 춤을 시작하지 말고, 래는 그거? 어, 그러니까, 춤 안 돼. 응, 이제야 안 돼. 룻! 웅, 지겨! 웅, 지겨? 아, 그거 맞아요! 웅, 지겨! 너무 좋아, 더 웅, 지겨! 웅, 지겨! 에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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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 맞춰봐 봐 그래 좀 신나는 노래 하자 바다에만 다가자 노래 봐봐 원해 죽이는 건 딱 분위기가 돼야 돼 야 노래 다 아예 에잉 이거 밖에 없어 이거는 아 이거 일어나서 해야 돼 자 카메라 되세요 다 같이 일어나면서 아 이렇게 만들어 Guel inclus 으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아니 1, 2, 3, 4 다시 또 나온 바닷가 아직 그녀도 왔을까 주줍었던 그녀 얼굴을 떠드네요 점점 2, 3, 4, 5 왜 놀러 와냐 2, 3, 4 poi 잠깐만 나는 없어 타자 마지막 연습이자 이제 안무 영상 촬영하고 있어요 가도 갑시다 재범아 풀이 뭐라고? 다시 보여줘 당신이 사무줘요? 내가 이거 여기서요? 여기서 해도 그렇게 할 거야? 멋있다 멋있다 우비소년? 주지 마세요 하나 둘 셋 마지막 연습 끝 안녕하세요 오늘은 촬영 날입니다 연습실 왔고요 안녕 안녕 이사이죠? 안녕 나 머리 이상한데? 다들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화장을 하고 다시 올게요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이 예이 새끼 자리 제동 잠치 자리 제동 잠치 나 혀 올리는 거 진짜 잘한다 아니 아니 왜 신딸은 진짜 잘해 새로운 미래로 함께하는 상황 저희 스냅스 촬영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쁘다 이쁜데 엄청? 너무 뜨거워 촬영하고 있어 가자 가자 촬영대로 쳐 진짜 괜찮다 2명 빠지면 할 수 없어 형 형만 선풍기 쓰니까 좋아? 대전 나완이 누나껀데 제발 선풍기도 들고 다녀 제법아 제법이야 영상 모른데 이거 꺼놓고 누가 제법이 선풍기 나 그만큼 집중해서 모니터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제 촬영 준비하러 갈게요 영상 온몸 에어 똠만 나 은혜 가 가 나 음료 감sur 가 에어 에어 응 잘 나온다 놀봐! 얼음이 오고 있어 놀봐! 나 안 할거야 하토피아 인성놀라 하토피아 인성놀라 인성놀라 하은아 왜 야기차랑 제일 좋아하잖아 아니요 제일 좋아하잖아 야기차랑 인자 긴장 인자 아 애가 변했어 우리 하은이 돌려줘 야기차랑 제일 좋아하는 하은이 돌려줘 하은이 지금 못봤어? 찍었어? 찬이 방금 나 붙이놓고 찍었어? 찬이야 누나 그렇게 가르쳤어? 내 빠르다 뺏어갔어 누나 마셔 누나 그렇게 가르쳤어? 이렇게 가르쳤어? 누나 마셔 네 스냅슛 촬영 끝났습니다 이제 저희 정리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가을? 이제 거의 겨울이 다 돼가는데 날씨가 완전 더워요 지금 햇빛도 완전 많고 형 머리 이거 귀엽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형 원래 귀여웠던 이말이야 흐흐흐흐흐 가방 꽉 나 잘생기네 어? 어? 나 저요? 어? 나 저요? 왜? 왜 왜 왜? 나 왜? 아니 저 밥 온 사람이라서요 잘 생기네 예? 이쁘네 재민이도 와주세요 뭐하고 있어? 그냥 찍고 있어 안녕 어디 가는 길이죠? 어디 가는 길이죠? 어디 가는 길이죠? 와 나도 산정씨 어디 가는 길이죠? 여기 서 왜? 진짜 여기가 어디죠? 뿜보찬 저녁에는 방안이 있었는데 생각하고 있었어 여기가 어디죠? 뿜보찬 네 촬영 끝나고 연습실로 왔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브이로거는 여기로 여기서 꽂힙니다 와 재욱오빠 바 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안녕 안녕